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며 최근 민간합동추진단을 출범해야 되요. 자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상당수 인사들이 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그대로 반복하며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추진단 역할이 거수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 뭡니까요.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통합이라면 가장 먼저 중심의 주인이 시도민입니다. 고차원적인 용어보다도 사실 시도민이 들었을 때 통합하면 이게 좋다더라 라고 속속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. 라며 도민 눈높이에서 통합청사진과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기도 해서요. 지역 핵심 현안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거수기 논란이라니 개주민들의 눈과 귀가 두렵지도 않습니까요.